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설날을 앞두고 오늘 단타의 신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의 신방은요 아침에 매매 가능한 분 그리고 다른 데서 정말 수익을 정말 못낸 분 정말 못된 분 그리고 매매 신호 정확하게 받으실 분 그리고 수익을 아침에 진행하고 당일 전부 매도 하실 분 그러니까 무조건 당일 매도입니다 당일 매도고요 당일 현금화 다 하실 분 이런 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10시 7분에 추천을 했습니다 휴마시스를 26,200원에 추천을 했고 이하 매수 이하 매수가 뭐냐면 우리가 기준 가격을 정해 드리며 그 가격 이하일 때 물론 이때가 한 26,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6,200원 이하로 매수 사인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30분 뒤에 10시 7분에 매수 했고 38분에 전략 매도 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매수가 드리고 정확하게 매도가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당일 매도하고 끝내버립니다 당일 매도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일 무조건 현금화를 시키기 때문에 미국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일 무조건 매수하고 매도하고 끝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휴마시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도 휴마시스 했어요 어제도 휴마시스 했고 오늘 또 휴마시스 했어요 자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만큼 차트를 잘 보고 분석을 잘 하기 때문에 어제 난 종목을 오늘 더 높을 때 들어가서도 또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제 들어간 종목은 오늘 또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요 차트 정확히 볼 줄 모르면 이거 추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하고 수익을 냈는데 그걸 갖다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매수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웬만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차트를 잘 보고 그만큼 차트를 잘 보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꼭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익 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분 23만원 그리고 이분도 또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정상수님 KSK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쩡이님 51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위혜림님 축하드리고요 하락장이 수익이 난다니까 사람들이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연수님 축하드리고요 자 서원님 축하드리고요 서원님 원준님 축하드리고요 원준님 그리고 배성윤님 축하드리고요 13만원 네이치님 네이지님 축하드리고요 제이유엔지님 8만6천원 축하드리고요 KF님 축하드리고요 엄청나게 많죠 수익이 딱 그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종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L22님 L22님 이라나님 축하드리고요 조하짠님 75만원 축하드립니다 개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염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용진님 뭐 수익이 계속 나오죠 신하님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경환님 네 축하드리고요 이경환님 72만원 오은성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키영님 8만2천원 축하드리고요 예 달고나님도 축하드리고 뭐 수익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영영맘님 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110만원 축하드리고요 휴마시스 또 축하드리고요 예 다 수익이죠 다 수익 예 다 수익입니다 다 수익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자 이번 오늘 우리 해운중에서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560만원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우리 또 조규경님 84만원 뭐 하모니킴님 120만원 뭐 수익 엄청나게 납니다 예 장난아닙니다 단타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자 요거 890만원 자 이건 제꺼구요 이거는 제가 미리 추천드렸던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단타이싱 매니저 1400만원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단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예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당일 당일 수익이 매일 나온다 물론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거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 없는 분들 정말 제대로 트레이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어 지금 후불제도 가능하시니깐요 고민하지 말고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아침에 매매 못하면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아침에 매매 가능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당일 매도 하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늘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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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